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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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가세요 공룡이에요 저는 멍청이에요 저게야 저게 아직 안 갔어 아아 아직 안 갔대 저게 아직 안 갔어 아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네 갔다올게옴 아 아 안녕하세요 넌 멍청이에요 안 갔다 올게요 아유 그냥 못 가야지 오늘 우리 태경 양반님 나와 계십니다 엄씨 가문이에요 엄씨 가문 양반이세요 근데? 네 그리고 여기 어우 야 아우 덕개랑 나랑 성만 안 겹쳤어도 다 다른 가문인데 오늘 아 뭐야 어디 박시세요 저 밀량 박시에요 아 똑같애 똑같애 아 네? 똑같애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어? 그런 부정행위가? 친족? 아 뭐야 친정행위 이거 친정행위야 이거 섭외했네 덕개 야 몰랐네 아 그런 이유였어요 저 섭외 이유가 무슨 친정행위야 야 이런 부정행위 우리의 잠뜰 남매 룸어서 야 세..세상에 미량 박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? 우리나라에? 어? 미량 박시 짱말라 우리나라에 우리..우리 뭐 24초는 될까? 맞아 아니 무슨.. 어디인지도 모를걸? 무슨 서씨에요 무슨 서씨 사실 잘 몰라요 아 야 족포도 모르네 저거 야 너 무슨 왕씨야 저 누룰황씨가 아니라 아니 누룰황씨 말고 장수왕이요 장수왕 아 장수왕씨 어? 네에 엄씨 공주 엄씨 엄..엄씨는 딱 하나밖에 없대 무세상 엄씨들 뭐래놔 엄씨들아 엄씨들아 힘을 줘 여기 뭐야 정씨 물에 빠트려 물에 빠트려 다 비정 그래 이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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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반끼리 또 싸우긴 하는데 세력 다툼을 좀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음.. 6명은 뭐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가 6명 중에 한 명이 처음에 랜덤으로 노비가 됩니다 노비는 이제 울분을 쌓을거에요 울분을 울분을 쌓으면 노비방에서 탈출해서 양반을 죽이고 신분 상승을 도모할 수 있어요 이제 노비 근데 양반도 5명이잖아요 양반 시작이 5명인데 자기가 마패를 3개씩 숨길건데 그 마패가 다른 사람을 위해 발견이 된다 3개가 다 그럼 그 사람도 노비가 돼 족보를 훔쳐지는거에요 족보가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감으로써 노비가 되는거죠 아이고 아이고 노비 죽었다 어떡하냐 우리 노비 다시 뽑자 아이고야 아이고야 노비는 나오면 칼 들고 쫓아다닙니다 양반들 양반을 슥삭 슥삭 슥삭하면 그 사람의 이제 양반 마패를 자기가 갖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양반이 되는 사람이 천하를 가지게 될겁니다 알겠죠? 아 그러지마서 오네요 야 박씨 잘 부탁한다고 야 박씨끼리 잘 지내야지 이거 아 야 언제 와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가 언제 오냐고 아 화장실 만들어서 갔다오나 네 아 우리 가문 소개하고 있었는데 정씨 가문은 무슨 정이에요? 저요? 네 저희 가문은 비밀이에요 노비정씨 아니야 노비 너네 가문은 너네 가문은? 어 저희 가문 비밀이에요 저희 가문 너 모르지? 너 무슨 정신인지 모르지? 너 무슨 정신인지 모르지? 대대로 그 비밀요원 가문이라서요 하하하하하하 저희 가문 성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무피정 무피정이네 자 시작할게요 저 맘대로 제 성 개명하지 말아주실래요? 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시작 인정 오케이 지금 뭐 숨기는 노비를 뽑고 제발 아 제발 정영주 뽑히게 해주세요 형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니까 나는 아니다 정영주 어떡해 어떡해 어 은느니 누구야 은느니 제발 으왕 하하하 해 예능신이다 진짜 예능신 하하하 하하하 뒷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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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나머지 이제 우리 양방분들 양방분들앞에 숨기기 시작할게요 곧 뭐 리욘 Major 우리 양반답게 행동합시다. 그렇지. 시작된다 시작된다. 뭐야 여기 다리인데 못 지나간다. 그래요 그래요. 오우. 아 이거 생애. 1분만에 숨겨야돼? 아이고 밭 지나갈자 밭 지나가라 아이고. 내 얼굴이 이상해. 시간간다 시간간다. 아 저 얼굴도 이상한데요. 내 얼굴이 이상해. 어 뭐야 내 얼굴 어디갔어. 어 뭐야. 어 뭐야. 밭을 가요. 야 이거 1분내로 이거 3개 다 숨겨야 된다고? 너무 어려웠다. 어 하나 숨겼다. 와 이제 하나 숨겼네 나. 어떡하냐 이거. 나도 큰일 났네. 빨리 숨겨야 돼 빨리 빨리. 그래도 그 땅에서 이 정도도 빠른 거 아니니까. 아 큰일 났네 이거. 야 어디다 숨기냐 이거. 아 잘못 숨긴 거 같은데. 그러니까 나도 어떡해. 하나 어디다 놓지? 야 10초밖에 안 남았네. 야 벌써 가는 게 아닌가 봐. 점수가 안 올라. 근데 그. 시간을 못 숨기면 그냥 자기 바로 앞에 설치된대요. 빨리 숨기세요. 꿀팁 감사해요. 나 다른 사람 마패. 나 다른 사람 마패 찾았다. 야 벌써? 어. 마패를 찾아라. 야 야 그만. 아 저기요. 아니. 누군지 말 안 할게요. 아니 누구. 뭐라고 숨기는 어딨어요. 니 바로 높이네요. 니가 다시 숨겨있는 저기. 이거 좀 아니잖아요. 저거 뭐야? 아니 태경이야 이거. 야 이거 와라. 나 피크해봐. 나 봤어. 제가 타이어트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? 아니 누나 이거 와봐. 이건 좀 아니지. 어쩌라고 이거. 아니 이렇게. 왜 이렇게 잘 보여요. 야 니 목숨은 내 손아귀에 있다. 은태경. 아니 태경이 뭐예요. 그거 진짜. 뭐 있는데? 야 울분 벌써 200이야. 야 뭐야 누비. 기다려라 이 자식들. 나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이 자식들. 아 안돼 누비님 잘못했어요. 저기. 그 한솔 양반. 예? 평소 저한테 약간 어떤 감정이 있으셨나요? 아유 형님 왜 그러십니까. 아유 형님. 도마라 킹도 빠르지 않습니까 예? 하늘색깔이 두 개. 아이고. 수현 양반. 수현 양반 수현 양반. 왜 이렇게. 수현 양반. 수현 양반. 특별히 자녀한테 이걸 선물해주겠네. 아. 안돼 안돼. 잠깐만.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거지. 기다려봐. 친구들. 야 논배올르면 300갠데. 저 주인이 460개 보내주세요. 야 수현. 수현이 거 찾은 사람 있나? 야? 수현이가 왜 하나도 안 보이냐? 안 보여. 아! 나 되게.. 490대에 보내줘. 어, 알았죠. 이거 어떻게 보내? 아니, 세 개가 다 잠들어 돼 있어가지고. 어, 뭐야? 어, 저 세 개가 다 잠들리고.. 어, 뭐야? 나 빠져! 아, 둘. 아, 둘. 잘 갑니다. 안 돼, 안 돼! 잠깐만! 시현 양반 기다려보게! 어? 이럴때! 한 소년만! 부생하셨소. 아! 자네도 가겔라! 아! 가겔라! 안 돼! 야, 왜. 왜 이렇게 하니깐? 누가 나올까? 저거는 또 올 세 개 가져갔다. 야, 누나 죽었네? 여기구나, 여기야. 노비앤 파울이. 제가 501대에 보내려 했는데 그건 너무 약. 아, 이제 빨리 해. 내가 다 채웠는데. 내가 다 채웠는데! 여기구나, 여기야. 아! 노비야! 나 형준이 마페 두 개나 달견났는데 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야 누구야 누구야! 제발 나! 여기구나! 어? 누구인가? 누구지? 제발 나! 아! 근데 뭐하는지 다치겠다! 아... 야 빨리 일해! 아 노제... 노제? 어! 도깨노비님! 사랑해요! 도깨노비님! 그럼 여기 스티플코어 돌려가지고 금방 하겠는데 그래! 야 금방 가자! 하하하하 아 그리고 공룡마페 담장 위에 있어! 위에 있어! 야 봤어 마지막에 어떻게 걷어낸다 야! 이거 누가 다 때리는데 이거 가능할거냐! 나 나 이 자식도 저거지 도깨노비님! 도깨노비님! 이쪽으로 오십시오! 저 아래 있습니다! 왜 무슨 일이더냐 도깨노비님 공룡마페 필요하지 않으세요! 도깨노비님 이거 안 필요하세요! 이거 이거! 하하하하 야 왔다! 아 신이 빨리 와라! 야! 야 얼마 안 남았다! 야 우리 다 노비옷 입고 있는가봐 우리 주벅자님! 주벅자님! 야 이거 설마 내 심판이 바뀌지 않았어! 엄벅 빨리 하는 어! 됐다! 오빠! 누구야! 야 이거! 근데 공룡 어디꺼! 공룡 몇개 찾았어? 나 두개! 두개 찾았어! 아! 그러네! 하나 더! 어! 뭐야! 아! 나 탈락했어! 잠깐! 우리 누가 나가요! 누가 나가요! 3대1! 3대1! 누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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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죽으면 탈락했어! 어? 안돼! 아! 사냥을 떠나볼까? 난 TP 한 다음에 우리랑 같이 일하면 돼! 오케이! 오! 가미! 야! 짬밥으로 넌 죽었다! 너가 내 마패를 다했지 이 자식아! 아 잠시만 잠시만! 제가 제가 진짜 덕게 뛰어 어디인 줄 알아요! 솔직히 말해서 오케이! 오케이! 용룡 마패 찾아요! 그... 안내하거라! 제 마패는요 있잖아요!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서... 양반아! 안내하거라! 곧 탈락할 예정입니다! 제발 이번에 내가 나가게 해! 내가 나가고 싶다! 이게 어디냐? 어! 그럽니다! 이거 메비턴인가? 야! 우리 나간다! 제발! 야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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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시험 안 늦게야 이거! 오! 내가 이게 낙은 양반 과거 시험이니? 튄다! 나는 튄다! 왜 이렇게 바실래! 제발! 왜 이렇게 나은거야? 제발 나 나가다! 노비들아! 안돼! 그런데이 어디에요? 기다렸다가 신입 한 명 더 바꾸고 갑시다. 갑자기 노빈가 잘 안돼! 미친... 미친 노비들 미친 노비 놈들! 제발 나아요! 나아 제발! 불구치 아 잘 도망가x2 뒤에서 터줄게 아파 너무 아파 아! 생각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도 어차피 안 쌓인다 울분 좀 쌓이게 해 줘라 괜찮아 노비들 커트? 앞에 어딨냐? 공룡아 말해라 괜찮아 노비들 커트? 아이고 나도 노비들! 컷! 야 이거 어떻게 해? 양반이 좋은게 아니에요? 야 잡둔! 잡둔 택이 형 잡아! 어디서? 잡둔 택이 형 잡아! 여깄다! 노빈 지금 덮개에 살아있습니다 여기 제 앞뒤를 찾아 놓고서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넌 왜 왔어? 역시 고양이 지나네 고양이 제 모양이야 죽어가 이 자식 와 잡둔님 경화들이 옵니다 야! 작가님은 이제 수현 신분이시옵니다 내가 수현이구나 공룡이 거 어딨어? 그냥 마페를 찾으시면 게임이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수현 마페가 어딘지 모르겠군요 공룡이 마페 어딘지 아는 사람? 띠님! 띠님! 어디인지 아는데? 내 생각에 탑 그 지붕이야 지붕 지붕 봐야돼 아니요 저기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담장에 두 개 있다니까? 두 개 띠님! 띠님! 어디 불경수로는 왜 레언을 쓰느냐? 몇 개 남았어? 공룡이 거? 저 두 개요 수현이 거 하나도 안 없어졌지 않나? 그 수현이 형만 지금 숨긴 거 맞죠? 숨겼어요 자기 주머니에 꽁꽁 숨긴 거 아니냐? 나 봤는데 내 마페 나 봤는데? 어디 있어요 힌트 좀 어차피 님 신분은 아님이지? 야야 수현아 그러지마 너가 나중에 나와야 될 수도 있어 공룡님 마페 저한테 하나 있거든요? 어떡하죠? 야 그거 썰어 지금 하나 남은 건가? 뭐야 나네? 아 진짜 나 언제 나가? 나 나가고 싶어 아 진짜 힘겹꽁들 아 노비 파업 일 안 합니다 아 노비 일 안 하 야 그냥 우리 여기서 평생 그냥 평화롭게 살자 무슨 평범하게 살자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잘하니까 노비지 아 저러니까 현실에 잘하니까 노비지 저렇게 아 덕협 앞에는 저기 있네 덕협 앞에는 일 시작 야 열심히 일하자 나 저런 애들 세 분이 아니라 평벽을 일으켜야 된다고 에이 노비 쉐크 경beh 으허허헤흐흐흫 아 아까 뭐 어디 울타리 있는 곳에 하나 이름표 있었는데 뭔가? 잠깐만 어 뭐야 나 왜 울탈라 칼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는데 왜왜왜 너 이쪽에 있구나 아니거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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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씨앗 왜 이렇게 많아 공룡이 있고 여기 어디 있나 본데 전 끈에 허추리 발동 맨날 맨날 치명적인 척하지마 여기 있는거 같은데? 허추리? 허추리? 추리추리 매추리 허추리? 내가 꼭 찾.. 어 저 죽으면 탈락 아니에요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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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말자 좀 갈게요 아 잠깐만잠깐만 격기야 우리 노비 우정인데 박시일가 이러지 말자 박시일가 우정인데 무슨 부정행위 형 저 비리 비리 이게 왜 비리야 신족 비리 여기 베비 딸이에요 어 여기 경치 좋은데 아 얘네 그 시간 안에 여기가 어떻게 숨겼지? 저희 따로 나가요 아 잠시만요 반칙하실거임 이렇게? 거의 매너 아 그래요? 어 그렇게 말하실 게 대시나보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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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컨트롤러 여기 못오니깐요 예 오실수 있으세? 이즈 때 내 올수있어요 아니 크리에이티 어허! 아멘 초사 납시요! 아 Apr 아멘 초사 납시요! 내 막퇴가! 젠장 공격업 탈락이다 왜 저 사람이 죽어 아멘 초사 납시요! 야 그럼 남은 양반 누구야 나 야 잠금 이겼는데? 너는 덕계 너 나가지 왜 안죽였냐 아 죽이려고 했는데 공중이 겜모 쓰고 날아다니는데 저걸 어떻게 죽여? 아 무슨.. 야 우리 손토리하세요? 독게님이 노빈데 저 자식 TP 쓰고 다녀 저한테 거꾸로 컨트롤 와야되는데 아니 뭐 어때서요? 뭐 그다지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어차피 죽을건데 무슨 의미야 그게 아니 팀 컨트롤이 못잡아서 저는 팀권자 아니 이 영광을 우리 태경님께 바칩니다 우리 마님이 우승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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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표 어딨냐 보러와자 야 몇 박히면 너 어디있어? 야 솔직히 몇 박히면은 여기 있었다구요? 여기 있었다구요? 여기 열 빠는 거 쌓여져 여기 저도 열 빠는 거 쌓여져 어디갔어? 여기 있었어요? 아니 이거 뭐에요? 어떻게 된거에요 소연님? 뭐야 이거 버그에요? 다른건 어딨어요? 요기요기 일로와봐 야 멀리멀리도 숨겼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숨겼냐 근데 지금 없어 없어 다 여기 아니 우재가 다 죽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재가 다 죽였네 아 맞아 나 아까 여기서 이름표 왔거든 내가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 왔는데 없었어 제가 아까 여기 왔는데 없었다니깐요? 야 어떻게 이런데 숨겼냐 야 나중에 영상 캡쳐본 따져온다 기다려라 진짜 대박이다 나 캡쳐해놨다 이미 야 이 노비들아 옷 좀 사주세요 어허 어허 어디 노비 주자 아니 옷이 필요해요 옷이 어 근데 나 뭐지 나 왜 양반 옷이냐 그러니까 나도 우와 나 얼굴에 쩜 띵겼어 우와 너무 이쁘다 이거 아니 저 옷만 좋은 거 입을게요 얘네 옷 좀 바꿔줘라 라더랑 공룡이 저희 한판하고 끝인가요? 네 그런거 같은데 한판이 너무 길어서 원래 두판을 예정했는데 말이야 아 예 바꿀게요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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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왜 이렇게 콧물 날리니? 춥니? 어휴 진짜 칠칠칠 못하게 콧물 좀 올리지마 에어컨 너무 세게 틀었어요 예 무슨 에어컨이야 어 그래 그래 우리 노비들 우리 또 마님으로 이행시 한 번씩 하고 끝내겠다 뭐야 너부터 해봐라 너부터 벽겨부터 할까요? 응? 마구깐 님 임 걱정 죄송합니다 쟤는 곰장 100대 처음으로 저장 소리받겠습니다 마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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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자 우리 라더 해보자 라더 마 좀만 밀어주십시오 애가 더 좋은걸 발명했을 때 그래 그래 우리 덕경 먼저 해보자 마 내 스템 다 도망갔구나 아주 그냥 마 마로 시작하니까 2로 시작하면 어떡해요 마 마라탕 맛있다 님 님 님 요리보다 맛있다 마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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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라더 해보자 예 마 마 님 임무라 마 마 뭐래 뭐라는 거야 야 야 거기 거기 할 거 없는데 억지로 지어짜내시는 거죠 여기 저희 근데 새로운 삼행시에 대가 있거든요 그 펜템 모셔보겠습니다 네 펜템님 모셔봅시다 지 펜템님은 좀 다른걸로 해볼까요 양반으로 해볼게 양 와 쉽다 안녕 먹 dependent 열 지안하고 싶은 말만 해 내쐜 기념 네가 해봐 마지막 양반으로 양 그럼kt 그럼 양녀 양녀 Bulan 아.. 야 황씨가 온 족보가 좋아 좋아 삼뜰림으로 양반 2엥시해볼게 그럼 잠뜰림 양? 잠뜰림으로도 양반 EMC는 뭐예요? 잠뜰림이 잠뜰림이 양반 EMC에 붙여있는 놈이라서 못해요. 네. 냥. 양꼬치 침 따오. 아, 반. 반응이 왜 이래. 잠뜰림이라고 웃겼다. 어디 야, 마님인데 반응이 왜 이래. 빨리 웃어. 아, 님 너무 웃겨. 마님 웃겨. 그렇지, 그렇지. 깨졌다, 졌다. 히히히히. 하하하. 후호호. 히히히. 하하. 너무 과한대, 이쁘네요. 좀 과한대? 음... 바람대로 해둬서 그냥. 과한대, 과한대? 아, 네. 재밌었습니다, 여러분. 야, 이거 재밌네. 다음에 한 번 더 할게. 이기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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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시간 뵈봐. 벼만. 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쉽게 노비가 됐지만, 뭐 이런 애들이 원래 근본이 다른 저니까 하면서 더 부끄러지겠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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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래도 황씨 가문 족보대 1등에서 좋다야. 왜? 응? 황씨에 뭐 있어? 어머니가 황씨잖아. 아. 아, 그럼 누나 앞으로 개명하겠네, 황슬기로? 양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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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이드. 아, 아. 아. 하하하하. 어, 너무 즐거워. 어떡해. 어떡해. 양념. AUTAIN. 감사합니다.